학교 부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부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정말 정말 신규 분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서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정확하게 부서별로 하는 일이 뭔지 느낌적인 느낌만 알고 구체적으로는 몰랐었거든요. 특히 1학기 지나서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만 제대로 알고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아름아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일이 저기라더라 이런 식으로만 알고 다른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규 분이 또 계실까 하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무부가 뭔지 연구부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정말 정말 신규 분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무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교무부가 학교의 중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무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약간 편견 아닌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쭉 살펴봅니까요. 이 업무분장은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공통적으로 교무부에서는 이런 일을 해요. 학사 일정을 짭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함께 학사 일정을 조정을 하는데요. 보통 연말에 그 다음 해 거를 이제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학사 일정을 짜고 그 다음에 학적을 관리를 합니다. 전학생, 그 다음에 전출생, 그리고 졸업, 진급 이런 것들을 이제 교무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요. 뭐 여기서는 유예, 편입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없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육과정 편제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도덕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는 지금 1학년이 3시간, 2학년이 2시간, 그리고 3학년은 도덕을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학교를 가면은 또 달라요. 옆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도덕을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듣고요. 2학년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들어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몇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수는 어떻게 들을 건지 그 다음에 학년별로 어떻게 들을 건지 이거를 쭉 짜는 게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이걸 역시 교무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기록부 점검 같은 경우에도 교무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에도 교무부에서 거의 총괄해가지고 위원회를 열고요.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교무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시, 그러니까 수업계 같은 것도 당연히 교무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뭐 성적이라든지 시험고사라든지 뭐 평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교무부에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통 다 공통적으로 교무부에서 하는 일일 거예요. 딱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시간표, 전학, 생기부, 교원공동체, 뭐 이건 연수관리는 사실 연구부이긴 한데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연수를 해야 되는 걸 취합해서 교원공동체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무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교원복무 관련해서도 교무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히 학교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무부를 하지 않으면은 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다더라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무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연구부인데요. 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특색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연구부랑 특색부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은 좀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요. 교육실습생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생을 몇 명을 받을 건지 교과 선생님한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물어보고 뭐 그 다음에 교육실습생이 오면 연수를 받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 기초학습, 그러니까 기초학습능력 부진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공개수업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개수업을 어떤 날 몇 교시부터 몇 교시까지 하다라고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그 공개수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담당을 합니다. 보통 연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축제를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과가 여기 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캠프나 듣기평가 등을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뭐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를 담당을 하는데요. 이제 41조 연수도 그렇고요. 교원이 1년 동안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연수 시간이 학교마다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시간인데요. 이 60시간을 어떤 거 어떤 거를 들어라 라고 관리를 해주는 것도 여기 연구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연구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학년부인데요. 학년부는 보통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중학교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먼저 출결을 담당을 해요. 출결을 어떤 학교는 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무부에서 다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규모가 큰 학교면 학년부로 나뉘어가지고 출결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지도를 담당을 합니다. 생활지도 선생님이 한 분씩 계셔서 만약에 선도위가 열렸다. 그러면은 징계에 따라서 생활지도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슨 사안이 생겼다. 그럼 사안지도를 단임 1차적으로 했는데 그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학년부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은 이것도 학년부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벌점, 상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기부를 학년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를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무부에 있는데 이게 1학년부로 따로 나와가지고 자유학기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도 학년부에 한 분씩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학생부에 몰려 있거나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표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수련회나 수학여행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여행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테마학습여행 같은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단체로 어디를 가야 할 때 사전답사를 가거나 계획서를 총괄해가지고 받아서 예산을 짜거나 이런 역할들을 보통 학년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부가 생각보다는 하는 일이 좀 많아요.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부인데요. 이 학생부도 이 학생부라는 명칭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고 해서요. 안전생활부나 학생안전부나 이런 것처럼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학교마다 명칭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 학생부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먼저 학생자취회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뽑죠. 그 다음에 학생회를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방 시즌 되면은 물놀이 안전교육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학생부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담당하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게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 도교육청 주관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사안들을 다 조사해서 진술서 받고 학생들의 입장을 다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학생부입니다. 그리고 교복을 맡은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교복을 학생부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 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특색부에서 했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학박이에요. 그 다음에 학부모 순찰단이 있는 경우에 이 명단 관리를 또 학생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은 사안수사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학년부에 있는 생활지도가 있는데 실제로 생활지도가 업무로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학교들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힘든 거는 이 학교폭력이겠죠. 뭐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학교폭력이 두세 번 열리기도 하지만 많게는 10번에서 20번가량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운에 달려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과학부와 체육부인데요. 순서대로 보시면은 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재나 과학행사나 과학실 관리 그 다음에 뭐 심화과학반 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과학부가 보통 방송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마다 또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방송 업무를 교무 행정사가 그냥 전담을 해서 맡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아예 연구부에서 그러니까 방송부를 운영을 해서 방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또 과학부에서 방송을 담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진로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부에서는 나이스 고난을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리나 컴퓨터 및 인터넷 관리 등을 정보부에서 다 총괄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체육부에서는요. 체육 대회가 가장 큰 빅 이벤트겠죠. 근데 이 밖에도 스포츠 클럽, 스포츠 강사 관리 그 다음에 각종 운동부 관리 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 지역사회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봉사활동 그 다음 청소도구, 구매나 관리 그 다음 청소구역 관리, 분리수거 학부모회, 학부모 감독인데요. 이 관리들을 보통 환경부에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부에 속하기도 하고 학생부에 속하기도 하는데 복원이 있어요. 복원은 부서라고 하기도 뭐 할 정도로 복원 선생님 혼자서 하시는 업무인데요. 미세먼지 관리나 그 다음에 학생 건강 관련해서 하는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복원해서 이제 담당을 하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무가 굉장히 폭주 중이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인데요. 보시면은 계속 강조를 드렸다시피 학교마다 업무 분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옮길 때 이 일이 쉬울 것 같아서 선택을 해서 그 업무를 신청을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들이 묶여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업무가 다른 학교에서는 부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업무를 잘 고르려면은 내 업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업무를 뭐 하는지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꼭 뭐 꿀 업무가 있어서 그 꿀 업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업무가 어떤 게 어떤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내 업무를 좀 잘 흐름에 맞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본인의 업무가 굉장히 과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다 적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때 제 업무 분장표에 따르면은 학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졸업 진급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숙려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유예 관련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 다 학적에 관련된 거긴 한데 세분화되어 있는 업무 분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학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 업무까지 있었어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신규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옆자리 쌤이 학업 중단 숙려제를 가져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유예도 알아서 처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버틸만 하다가 연말에 장학금이 막 이렇게 많아져서 나서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분한테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우선은 부장님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 관리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학금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업무가 많다면은 혼자 끙끙대지 말고 꼭 관리자한테 말을 해야 돼요.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부서에 부장님한테라도록 꼭 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꼭 말씀을 드려서 좀 늦게라도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좀 변경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업무가 많다고 해서 난 이제 이 업무 안 하고 그냥 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찍은 걸로 가는 바람에 지금 말이 버벅거렸는데요.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서 설명이 끝났고요. 사실 여기에 지금 내용의 업무 분장이 다 들어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말씀드렸던 장학금이라든지 졸업 진급 처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굵직굵직한 것만 적고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이거를 감안해서 이미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상담 관련해서 요청에 들어가가지고요. 상담 한번 준비를 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 부디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